Q. 그 다음은 일단 파티를 해체하고 파티 나가기 우리 파티 초대해 일단 우리 파티 더하실거죠? 이대로 갈 수 없잖아 저 복수합니다 진짜 이대로 못끝냅니다 어 왜 이걸로 초대하셨어요? 일단 초대해서 만들면 다 들어와죠 자동으로 우리 파티는 그리고 한명은 시청자죠? 그리고 나가고 사용자 지적 게임 요번에 뭔 맵 할까? 한번 정원 한번 해? 파멸의 탑 파멸의 탑? 신맵? 오케이 그냥 쉬워요 그냥 한번 딱 보면 알아 어떻게든지 머키 해도 돼요 그러면? 머키 해도 돼요 그 맵 머키 하기 좋아요 아 그래서 이거 하라고인가? 아니 그건 아닌데 초대 너 억울이 배려심이 더 깊어 나 머키 하라고 악질 제라툴? 누구 한명 밴 할 수 있어 한명 누구 아니 저 상관없어요 아무나 누구 밴 침착맨이 저 다시 초대 좀 가능할까요? 예예 시스템이 너무 구려 나가야돼 그냥 나가세요 아예 나갔는데 지금 아 그래? 오케이 초대 서강인 김창빵 김창빵? 김창빵? 김창빵 김창빵 한번 넣어 한 사람은 그냥 시키지 말자 서강인님 강태할게요 아 아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 할게요 그냥 아서스나 레가르 정도는 양반이었어 아서스 맨 위에부터 하고싶다는 사람 해야겠다 이노님 아까 했고 동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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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커 센서민터 이노 알파르드 쩌글링 세일러머큐리 동팔 둘리님도 나가셔야겠어 알파르드 쩌글링 이노 이노 동팔 동팔 초대 쉬운 빌 발이라서 초대하면 안되나? 발..발도 초대 됐다 이렇게 하면은 김창빵 4급 1급 셀러머큐리 셀러머큐리 몇급 몇급이야 2급 이 아저씨는 프로필보기 없네 근데 200판 했네 그러면은 쩌글링이니까 쩌글링을 저쪽으로 보내자 우리가 약하니까 1급은 알파르드 너구를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춰 17렙하고 30급 하고 바꿀까? 17렙하고 30급 하고 바꿀까? 8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? 어때요? 예예 딱 맞나? 네 근데 셀러머큐리님이 2급이야 아 이급은 사실 별 상관없어요 1, 2급 요렇게 합니다 그러면 고 예 고고 고 아 뭐 제 1, 2단 상향복을 때 평가가 올랐대요 1, 2단 1, 2단 평가가 상향먹었대요 네...? 아 왜요? 네에 1, 2단 출격 허락한다 출격 허락한다 자 일리단 오케이 이거 맵이 뭔데요? 잠깐만 맵이 무슨 맵이지? 맵 그 파멸의 탑 파멸의 탑? 딜이 너무 딸리는데 저쪽도 일리단인데? 아 그럼 저 레이너 할게요 아냐아냐 킬타스 할게요 님 하셉 나 레이너 자신 있는데 아이 최승진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자아 일리단? 내가 탱커 원탱 해야 되네 원탱 원탱 내가 요한나 또 사놨지 어어어 근데 할 줄은 몰라 아무튼 요한나 그럼 저 아르타니스에서 투탱 할래요? 투탱? 아니 그냥 그거 하고 싶은 거야 똑같은 거 두개하면 재미없잖아 아니 상관없어 근데 아르타니스가 워낙 재밌어가지고 저 사람 아르타니스 충이라서 너무 충이야 너무해 아 타만 겁나해 아 또 초갈하는데 초갈? 어? 종수다 초갈? 왠지 질 수 없는데 할사람이 없어 할사람이 없어 타연님? 가시죠 이거 없어도 할수있을텐데요 너굴 어 그러네 없어도 할수있는데 한명만있습니다 내가 그 붙어있는애 삼점자계 마법사 님이 갈해야됨 내가 갈? 가자 너굴 가자 잠깐 이러면 나 굳이 이거 안해도 되잖아 네 그 안에 돼요 바꾸래 여기에 맞추려면 원거리 딜러 필요하네 원거리 딜러 자가라 딱 되나? 초갈하고 1,2단 붙으면 나 못살거 같은데 살수있는걸로 해야겠다 살수있는거 살수있는게 없잖아 한글 닉네임이었으면 너요인데 너요 저번에 집장매님이랄 때 요요였는데 요요 하하하하하 요요였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갑시다 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그 오더만 내려줘 근데 제가 초갈을 하면은 굉장히 갈굼이 심해집 남이지 뭐 하하하하 타윤님이 그거 잘 터뜨려줘야되요 볼링공 저 저번에 잘 터뜨려지 않았어요? 몰라요 전 제플레이만 봐서 시야가 굉장히좋아서 시야가 제플레이 러굴 나 웹툰보면서 할게 오오오오 오케이 그러면 사실 티 안나 티안나 미러전이야 이거? 그냥 큐만 갈겨 큐 만 미러전인데 링에다가 욕만 먹어도 아까 김창빵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? 김창빵님이 각종 히우스방송에 나타나는 프로관종이에요 아 진짜요? 저희 핫스톤계의 너굴같은거지 아니 왜 제가 나와요 아 이상한 분이네 완전 이상하신 분이었네 아니 제가 이상해요? 아 그거 물어봐야되요? 아 이거 그거구나 포탑 쏘는거 요즘에 이거 찍더라? 겨울에 손길? Q 사거리 증가? 요즘 그거 찍지 않아요? 그거 찍어요? 지속시간 증가? 지속시간 증가도 좋더라고 어...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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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 강화 서둘러 멍청하 강화 사운드를 각군 각군 보내주신다 솔직히 밀치기가 제일 좋지만 밀치기를 바라지 않게 근데 여기서 이거 부셔도 뭐 얻는거 없잖아요 이런거 있어요 뭐요? 그거 부술때마다 탑 점령해가지고 쏘는거 한 발씩 늘어나 아 늘어나요? 네 음... 그래서 부시는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일리다님 자신있으면 보호 노시죠? 너구 잘했지? 오 터트려 오 잘 터트려 오 우리 탑 미러전 가자 탑 미러전 탑 미러전 가요 왔어 아이 또 탑에 계시네 아 미디에 계시네 아유 잘했어 잘했어 이거 좋은거 같은데 Q 사거리 증가 뭐 노세요 아냐아냐 내가 내가 너무 까친거 같애 무섭다 저사람 하하 아 포스봐 이거 뭐야 아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서 티도 안나겠네 리얼 안나 아 씨 아 우리 개바르고 있어 우리가 라인도 쭉쭉 밀고 있고 좋아 아 까비 아 아 이거 안먹히네 이걸 정말 좋았는데 아이 무슨 영혼에 막 영혼에 미러전 하고 있는데 링질이야 아 제발 죽지마라 아이 우리 Z좀 눌러주실래요? 서둘러 멍청아 해주시지 뭐했어 너 어디 말표 개바러 개구 켜 Z2 눌렀으면 서는거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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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좋아 좋아 계획대로야 깔깔깔 아 아 이번에 뭐 찍어 그 뭐있음 특성 말해보세요 폭탄받아라 지속되는 룬 요요요요요요요 요구님 갑시다 도와주십시다 도와주십시다 네 특성 최근에 박혀서 나도 잘 모르겠어 잡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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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리다 일리다 나이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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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역시 내가 해야되겠구만 초갈 초갈 올라온다 어그로 어그로 초갈 어그로 어그로 끔 아래 아래 서포트 한 대 가기 서포트 한 대 가기 그렇지 느리게 하고 느리게 하고 어그로 좋았다 그리고 요대로 집으로 오케이 아파 아파 나를 찾고 있어 기가 막히지 아 센스로 사거리 증가가 좋은데 이거 앞으로 이거 서둘러 멍청아 서둘러 멍청아 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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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해야지 내가 제트 누르는게 있어? 내가 2인분 네 제트 누르면요 이속증가가 60% 있는데요 내가 역사를 잡아야겠어 너굴 아 미안합니다 제가 못했네요 그래 똑바로 해야지 그거를 오늘을 네 저 이번에 분명 말했죠 이제 다음은 없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지금 갈 딜략이 초보다 낮거든요 어? 이 딜략이 초보다 낮다고요 지금 나를 공성에만 투자를 해서 그래 못왔어 지금 뭐야 뭐야 이거 정리용이었잖아 한 명 우리 팀도 보도 와야되는데 어 야 근데 재밌는데 아 뭐야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어 아 어 어 이거 일리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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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 나왔어 제단 유수사 우리 한유님 너 뭐했어 아니 딜 안하세요? 아니 나 딜량 봐 지금 딜량 보고 있어요 아 보고 있어? 네 제단 나오는데 네 제단 나오는데 아 아무 강림 찍을까 그게 뭐임 유저 그 뭐냐 Q관련 없음 오케이 찍었어 저거 저거 좋다 여기 와야되요 아 안돼 멍청아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이쪽으로 다 꾸역꾸역 꾸역꾸역 꾸역텐데 아하 아니 왜 안토드려 또쳤어 아 여길 또 노리고 오시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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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가자 풀스타트 가자 오케이 오케이 패스터 패스터 전장 이탈 시켰고 우리 어그로 잘 끌고 있다 우리 어그로 잘 끌고 있다 우리 어그로 잘 끌고 있다 굉장히 어그로 잘 끌고 있다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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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올라온다 나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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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못살려 저건 못살려 우리 레벨 따라가야 돼 아니 레벨 차이가 나잖아 얘들아 아 괜히 갔어 아 시발 뭐 왜이래 이거 초관이고요 우리 따라오지 말고 레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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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가리 딜 제일 꼴퉁해요 말이 돼요 이게 저요? 예 저 공성피해 1등이에요 저 초가 더 높은거 처음 봐요 저거 초가 딜 더 높은거 처음 봐 버그 아니에요 버그? 버그 같은데? 지금 저랑 이거 딜량 바뀌어서 나오는거 같거든요 아 진짜 이거 버그 같아요 저 공성피해가 지금 압도적으로 1등이라서 아 땡겨진다 안돼! 아 죽어요 죽어요 그럼 이거라도 나머지 나머지라도 메딕이랑 같이 갑시다 쟤네는 궁있고 왜 난 없어? 그러네 그러네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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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2키를 누르면 터트릴 수 있거든요 알어 알어 다 알고 있어 알면 말고 아이 무리하지 마시지 뭐 여기까지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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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초가에 쌈싸먹을 수 안되겠다 안되겠다 여기 쌈싸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야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 말표도 있어 10레벨이라도 찍어야 뭐 하는데 10레벨이라도 찍어야 뭐 하는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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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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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는 팅팅팅팅 나 컨트롤 안하니까 팅팅 오케이 10레벨 찍었으니까 10레벨 찍었으니까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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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꺼 나 꺼 오케오케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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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아참아 그렇지 알았어요 그렇지 재능있네 재능있네 칼재능있네 야 너글 나 원래 바로 자려고 그랬는데 초간 한번만 더 하자 나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제 알겠어요 이제 네 이제 너글에게 몸을 맡기기로 했어요 초간 어디로 가는거야 오케이 그렇지 좋아 하나만 죽이자 하나 죽였고 깨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슈퍼컨트롤 슈퍼컨트롤 죽었어야 재밌는데 야 우리 정글도 잘 돌아 아까 왔으면 빨리 갔잖아 가자 dimmi 에이 에이 2명 알프로 이 근처에 있는데 가자 어 창바지 잡아 창바지 어어어 어 이거 폴스타트 하나 우리 살려줬다 우리 모르는 일이에요 그쵸? 어 뭐야 초간화 초간화 나온 것도 몰라요 아 여기 밀고 튀자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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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칸 초간화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여기 상태 심각한데 지금 어어어 뭐하세요 왜왜왜왜왜 초간화 온다고 난 몰라요 난 몰라요 소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인데 잘좀 해보세요 오케이 딜량 1등 아 싸유리님이 딜량 오 둘이 똑같애 딜량 근데 초갈 노리지마시고 얘네노려요 아 예 이거 노루 다 죽였거든요 끊어지고 끊어지고 어어 나이스 저쪽 초하고 폴스타트 구급 겹치니까 겁나 개근데 계속 켜 니가 이기고 있어요 지금 좋아 왜 엔요 괜찮다 어허 어허 깔 깔초 깔초 아앗 안되겠다 안되겠다 독팔린 빼요 뭐야 저 오징어 오징어 이상하게 쓰세요 오오 견제만 하면 돼 우리는 세명 세명 묶고있으면 돼 저 아래가 세명이니까 우리는 내가 제일 내가 제일 못했네 애들 다 탑에 있어 저 일단 집 갔다올게 견제만 해주세요 아니 내가 먹는다 오오오오오오오오 먹고팀 먹고팀 땅굴을 열었다고? 저 바로 갈수 젠제 안되나? 바로 지나가 스치든 스치든 그렇지 아 본진에서 바로 여기로 올 수 있다 이거죠? 좋거든 오케이 오케오케 이게 어디지 오케오케 łam 와 터트려 터트린 대박 오케 장반하 야 아 우리가 다했다 이거 깹시다 이거 어디가 이거 밀자 예 이거 밀어 밀어 호호 메롱 돌아올 때 터트리고 어 좋아요 개잠깐 밀었어 아이 뭐야 이거 와 근데 메디킬 쩐다 그래도 나 딜 다 넣고 죽어가지고 아 잘하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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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왜 시비 걸어 왔는데 우리한테 미친거 아니야? 공방지게 재단 나오고 제이나님 돌아올 때 터트리고 돌아올 때 안되겠다 안되겠다 돌아올 때 터칠 수 있어? 예 진작 알려줬어야지 왜 완전해져있어요 아 이거 궁 썼어요 아 두번 터칠 수 있는거 아니잖아 처음에 터트렸어요? 어 형이 쟤한테 붙자마자 바로 터쳤는데 아 왜 나 여기까지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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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줘야겠다 아 난 여기서 당기는데 왜 뒤로 가 바로 앞까지만 가줘야지 아 아 내가 딜 제일 꼴등이네 이거 제이나인데 딜 제일 꼴등이네 아이 얘 뭐야 왜이렇게 꼬성질이야 아 궁 잘 들어갔다 완전해지세요 질 수 없잖아요 아니 전 썼잖아요 전 썼잖아요 안들어왔어야지 네 서둘러 멍청아 서주세요 아 아이 눈썩 이제 어떻게 싸우는지 알 것 같아 감이 뭐 아 눈 아다리 걸렸네 아 못볼걸 봐가지고 아 요거 뭐했어 네 왜 죽었어 우리 우리요? 우리 우리 4대1에서 지금 이렇게 업으로 다 풀었잖아요 잘 싸웠네 잘 싸웠어 Q랑 W 빼고 2까지 뺐네 어 점령했는데 왜 다시 나왔지 저거 그 또 부시면 또 돼요 또 부실 수 있어 우리 편 우리 기지로 바뀌어 저게 아 아이구 억지로 부실 필요가 없구나 우리에서 우두머리는 언제 먹었대 어 여기 여기 어 동점됐네 쟤는 20렘폼 여기 밀릴라그러네 요거 초괄 패치됐나봐 저번에 뺨 때리는 거 있었는데 좋아졌어 네 특성도 바뀌었어 아 뺨 때리는 거 꿀인데 땀 때리는 거 그거 1레벨에 있어요 아 1레벨에 있어? 네 다음에 그거 찍어도 돼? 아 해도 됨 근데 난 무섭다 여여여 조심해요 애들 와요 쟤네 20레벨 찍기 전에 한번 싸워야되는데 네 내려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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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다 내려간다 다 내려간다 쟤네 우리 뒤 치고 우리 뒤 치고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아 근데 제이나가 조금 안되네 제이나 제이나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켜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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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주라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아 여기 풀스타트 피 없는데 아 근데 이거 갈 수가 없어 아예 그만 가야돼요 어어 아 종수 종수까지 껴서 딱 BJ팀 어때 아 아 아 아 아 저걸 못 먹네 아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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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 보겠어 아 저거 봐 위험하게 다리 뽑아 놓아봐 이거 다 먹히면 우리 지는 아니 지지는 않겠다 네 거의 끝나겠네 자꾸 죽을 때 피를 누르게 했는다 와 데미지 봐 뭐야 우리 이제 하나만 더 먹히면 져요 아 이거 뭐 제이나님이 좀 더 우리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들으셨죠? 잘 좀 하세요 누구요 누구누구요 제이나님이요? 제 흐하 카운님 우린 잘하고있어요 우리 딜량 1위예요 1위 우린 잘했어 우린 진짜 잘하고있어 택량도 1위야 맞아 아 못 참아 아 나 못 참아 저거 궁성모독이야 궁성모독이 잡아야돼 아 왜 땡겨 아 진짜 아 왜이래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안돼 살리지 못했어 오오 그러면 말피라도 잡자 말피라도 아 뭐야 아 아 자꾸 땡겨 저거 우린 할만큼 했습니다 아 나만 땡기잖아 저거 아 잠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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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행이다 초갈도 땡기라고 왜 나만 땡길래 아 왜 나만 땡길래 궁 불 들어왔는데 얼방 안노래나지 잠깐 이거 이거 깨지면 우리 져요 우리 졌어요 아 지금 몰라 아 맞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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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한발씩 계속 쏴 다 먹히면 그렇게 되거든요 끝났는데요 네 끝났어요 아예 아쉽다 아 아 우리 초갈은 진짜 에이스였는데 아 나도 초반은 잘했는데 내 땅 순순히 내주진 않을 것이다 한판 한판 더 한판 더 이대로 잘 순 없잖아 솔직히 멘탈 날아간다 이거 진짜 종수 데리고 와가지고 어? 스트리머팀 대 딱 시청자 해가지고 한 번만 이기자 종수 어딨어 종수 들어와 지고는 못 끈다 지고는 못 끈다 제가 또 그 탱커 체질이에요 또 안되겠다 갓보기 수준이라뇨 사장님 초갈 안하실거임? 어? 초갈 깨달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어 종수 한판만 하고 가 오케이 내가 딜러 딜러를 해야겠구만 딜량같은건 보지 말고 제가 또 딜러 전문가거든요 음 예 아 근데 따옹이님이 레이너? 레이너 왜 너프로 먹었어 또? 레이너 너프 좀 먹었어요 뭐요? 몸이 체력 너프 먹고 네 몸이 많이 약해진 아니 얘는 왜 맨날 너프 먹고 하는것도 없는데 쓰라리나 해야겠다 종수 들어와 빨리 이번 맵 뭐할까요? 아 글쎄요 그 꽃맵 한번 가요 꽃맵? 네 블랙하트 꽃맵 하늘사원 저주받은골짜기 버키가 제일 활약할 수 있다면 까마귀인데 까마귀 아니면 꽃맵 꽃? 공포의 정원이나 까마귀 알쓰 꽃 아니면 너구를 한번 더 할래? 광산? 나도 광산 보고싶긴 한데 너요 한번 더 할래? 그거 너요? 너요 한번 가? 병신같다고 근데 만약에 공포의 정원 아니 공포의 정원 할거면 아니 괜찮겠다 아니 철수요? 잠깐만 철수야 나 추방할게 잠깐만 이거 이상해 아니 이게 이상해 초대하면서 이걸 내가 해가지고 됐다 철수도 초대하겠다 여기 어딨어 철수지 접속해야지 당연히 종수야 아 접속해 있구나 질풍 뜨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